이제 내 쿠키 사러 갑니다. 이따가 기화병과 IFC몰 갈 거라 IFC몰 1층 홍콩역에 있는 스타벅스 왔어요. 시티컵도 사고 시즌 메뉴도 먹으려고. 시즌 메뉴라서 이거를 사봤습니다. 새로운 맛. 근데 내 우유를 먹으래. 실수 없어도 펜스플루가 2강불래지게 돼. 원래 우유 못 먹는... 우리더라면 안 되지, 울트넌테도. 또 내고 두유도 내고 너무 좋아. 무지방, 저지방. 근데 커피맛 엄청... 또 샀지요. 언니의 선물. 짜잔, 시티컵. 저는 사갈 건 아니라서 여기서 먹을 거 사볼게요. 여기 코코넛이구나? 응. 그럼 너 버터 사고 코코넛이랑 커피 중에 뭐 먹어보고 싶어? 나 코코넛 안 좋아해. 커피 사보자. 창고랑 사서 맛만 보려고요. 근데 우리... 커피맛. 이따 먹어 보자. 지금은 제니베이커리 가고 있어요. 오늘은 편하게 입어서 오래 걸을 수 있겠다. 지금 시간 10시 16분. 10시 5분인데 나 여기 생각보다 한 짐 많은 거 같은데. 안에 6번 두 개랑 3번... 아, 2번 하나 샀어요. 믹스는 예전에 먹어봐서 이렇게 3개만 사서 가려고요. 35분 줄 서서 들어갔습니다. 오픈하고. 여러분 여기 막스앤스펜서라고 첫날 왔었던 곳인데 여기 쿠키... 그리고 피스터츠 아몬드랑 8번 울버터 더블 첨크 초콜릿 쿠키? 그게 진짜 맛있대요. 제니쿠키보다 맛있다고 그러길래 저는 이거랑 첫날에 초코 헤이즐넛 쿠키까지 해서 총 2개 사봤어요. 하나당 42달러고 선물용으로 이거 사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먹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영상 녹화를 안 했어. 지금 11시 반이고 숙소 도착해서 집 놓고 이거 한 입만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들었다. 응. 엄청 특별한 맛이거나 그런지 않다. 그냥 숨숨하게 약간 먹을 맛? 공항에서 돈 남으면 하나만 사다줘야겠다. 맛있는데? 봐도 지금 현금 쿠키 사느라고 샀었구나? 응, 응. 그럴 일 없을 것 같아. 나 짐성서울 거야. 오늘은 침사추위에서 노는 날. 오늘은 만두 데이라서 첫끼부터 만두 먹겠습니다. 달아. 달아. 느낌이 나고 맛있는데? 너무 느끼해. 한번 찍어 먹어볼까? 식초 살짝 뿌려본데? 진짜? 짐성보다? 이건 새우 새우 통으로 들어있네 이건 이게 싫어 바닥이? 난 너무 좋은데 이거는 식초인데 살짝 뿌려 먹으면 약간 느끼해가지고 국물 때문에 맛있습니다 맛있어 여기는 창원키리 10m 바로 옆에 있는 마카오레스토랑인데 짜잔 에그타르트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또 베이크하우스처럼 타르트지가 아니라 페스츄리 형식으로 되어있는 빵이어서 제 스타일일 것 같아요 완전 뜨거워요 1등은 그래도 베이크하우스다 고맙습니다 요건이 12시 반이에요 오늘 많이 먹어야 돼서 조금씩 여러 개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명한 카페 가는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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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여기는 2층에서 먹을 수 있어요 이게 핫 밀크티를 시켜야 이 컵에 주고 이거는 아이스밀크티 충분한 음료수 맛있겠습니다 예쁜데? 멋있겠다 어제 먹은 거랑은 또 달라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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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는 찍는 것 같다 아이스크림 난 괜찮아 짜장면이 안 나고 이해가는데? 짜장면이 안 나고 이해가는데? 짜장면이 안 나고 이해가는데? 짜장면이 안 나고 이해가는데? 소금을 넣을까? 더 떨고 그냥 이게 찜닙은 괜찮은데? 그냥 이게 찜닙은 괜찮은데? 그냥 이게 찜닙은 괜찮은데? 요것도 시켰어요 오우 아 뜨거워? 응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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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아니 다들 굴맵에 티비는 나온다는데? 나만 안 나니? 파인애플 면이 고소해요 진짜? 근데 여기 막 향신료 맛은 없지 않아? 먹을만해 가까이서 냄새만 맡으면 나 초이용아파트 가는게 여기 무슨 주차장 올라가서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인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어가지고 쫓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그리고 사진에서 보던거랑 다르게 조금 연하긴 하지만 한번 여기서 사진 찍고 조금 쉬었다가 이동해보려고요 그리고 바닥이 따뜻해 둘이 나의 관점에 이제는 여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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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물을 넣어 줘봐. 귀엽다. 이제는 딤딤섬이라는 딤섬집을 갈 거예요. 제가 좋아해요. 오늘 딤섬 원딤섬도 가고 딤딤섬도 가서 뭐가 더 맛있나 먹어보려고요. I like it. 먹겠습니다. 거기서는 지하철 타고 21분. 사랑은 너무 크고. 사랑 진짜 많아. 딤딤섬. 여기가 가지 그건데인가? 그랬던 거 같아요. 새우 딤섬, 새우 창팟, 네 가지 딤섬, 콜라. 새우 크리스피 창팟. 새우 창팟. 크리스피 창팟 새우. 새우 창팟. 새우 창팟. 같이 담아났네. 맛있게 담아났네. 아무래도 먹을 거야. 이거 완전 맛있어. 이거 새우튀김이네. 미쳤네. 구별 하나 쓸까? 너무 맛있어. 야 이거 필 미쳤다. 썩이. 근데 피가 좀 죽고 간장치킨 해야겠다.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난 이게 더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이거 넣을게. 야 이거 그냥 찜. 가지가 이런 맛이구나. 다 맛있어. 찍어먹는 것 같아. 지금은 딤섬 먹고 레이디스 마켓으로 갑니다. 구경 좀 하고 딤섬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냥 밀쳐. 호흡이는 그 사람을 조심하세요. 와. 진짜 다르다. 진짜 다르다. 구체 냥. 무조건 소지. 근데 돼지도 많을 때. 아 그래? 어디 디즈니랜드에 저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던데. 황꿩. 여러분 여기는 꼭 10달러까지 깎으세요. 처음에는 35였는데 10달러로 깎아주셨어요. 저는 이거 샀어요. 제가 항상 사각형 마그넷만 모아서 이번에는 동그란 원. 마그넷만 모아서 마그넷만 모아서 마그넷만 모아서 마그넷만 모아서 사봤어요. 비가 와서 그렇게 딴 데로 가고 있어요. 맛있어. 원딤섬에서도 딤섬 3개 시켰어요. 그리고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주문 안 된다 해가지고 못 먹게 됐습니다. 이거 하가오. 안 먹으면 후회한다고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새우고기 샤오마이.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1등. 진짜? 약간 참기름맛 나와서. 고추장? 여기 진짜 맛있다. 여기 아가? 아니 그 위에 고추장이랑 초고추장 섞은 느낌이랄까? 맛있어. 위에 있는 건 뭘까? 알인가? 면만? 이건 약간 완자같아, 완자. 11번이 제일 맛있네요. 그래서 11번이 비슷한 거 같아. 마지막은 크림 로이. 너무 많이 넣어서.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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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오. 이거. 같이 먹을 수 있어. 사계가 탁이야. 생각보다.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지금 딱 그거야. 다음 일정지 가는 길에 웰컴마트 있어가지고 이거 마파두부 소스 사가려고요. 이거 엄청 맛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하나 사가려고 들려봤습니다. 사볼게요. 내일은 아침을 못 먹기 때문에 로커트를 하나 사가려고요. 알로에. 진짜 많다고요. 여기는 애문생인데 사람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포장해가자. 이거 못 기다릴 거 같아. 저는 감자 소고기 볶음 하나 포장했어요.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거 같아서 포장해서 이따 숙소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희 포장해서 친구가 크리스마스 불꽃 축제? 그런 걸 알아봐가지고 거기 가서 먹은 적 없어요. 저희가 보고 택시 탔습니다. 택시 타고 16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너무 많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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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아주 힘들게 빠져나와서 지금 페리 타고 센트럴로 넘어가려고 터미널 왔어요. 언제 belo 안 Bun Hence 그럼 저 그 단국에 그런 놀아야 ώ 뭐 наверное excus tenía о 구경이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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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낮에 와서 가도 잘할 것 같아요. 뭐야? 포인?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한식집으로 왔어요. 숙소 바로 옆에 있는 곳. 짜잔. 어묵탕. 맵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고마워. 우리 한국사람이 아마 우리 좀 후회 지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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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11시 30분. 끝이에요. 내일은 일어나서 바로 공항 가야 돼가지고 사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 진짜 그만 먹고 싶었는데. 소성이 되게 고급스럽게 돼. 소성이 되게 고급스럽게 돼. 와우. 예이. 이게 비프. 근데 비프가 안 질겠나봐. 응. 근데. 근데 솔직히 말할까? 나 너 무슨 애인지 모르겠어. 먹을 때마다 혹평하거든? 근데 이 시간이라고. 근데 나 혹평 진짜 좋았어. 한 번은. 한 번은 또 다 좋을 것 같아. 야 이거 돼지 먹어봐. 이러는 게 나 너무 모르겠어. 너가 지금 무슨 마음인지. 디즈니랜드가 너무너무 좋았고. 나도 디즈니랜드가 썼어. 응. 그리고 난 음식이 입에 맞았고. 딘텀도 너무 좋고. 그냥 딱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생각보다 화나 있는 사람들. 너무. 무서웠어. 아쉬운 거는. 숙소가. 야 근데 이거 딱 아쉬워. 난 이것만 좋았으면 진짜 완벽했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기억난다. 아 그럴 것 같아. 처음에 진짜 너무 짜증 났거든. 응. 80불 적어. 응. 이거 하면. 적은 게. 동물이야. 맞아. 지금 시간 1시 7분. 진짜. 이거 약간 광기야. 유라 먹어. 고기가 식기는 했어. 그렇지. 야 식었는데도 이 정도면 안 질겼겠다. 응. 감자는 다 먹을 수 있다. 고기는 못 먹어도. 야 우리는 어제도 야식으로 감자를 먹고. 오늘은. 야 맛있어. 고기는 짠데 감자는 안 짠. 응. 진짜 아쉬움이 남긴 한다. 뜨거울 때 한 입만 먹어볼걸. 이거 138달러잖아. 양도 되게 많은 거야. 왜냐면 우리 지금까지 먹었던 데들 다 생각하면. 가성비도 이게 제일 좋아. 오징탕이 138이었어. 응. 오늘은 2시에 비행기인데. 이제 같이 비행기 타고 온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저희보다 1시간 정도 빠르게 다른 비행기를 타서. 혼자 가는 건 좀 그러니까. 저희가 공항을 일찍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정은 베이크하우스 가서. 첫날 먹었던 베이크하우스 가서 에그타르트 포장하고. 공항 가서 셋이 마지막으로 같이 밥 먹고. 그러고 한국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근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고. 또 오늘 주말이라. 사람도 엄청 많을 거 고려하면. 오히려 공항에서 밥 먹고. 영상 편집도 좀 하고. 그렇게 마지막은 여유롭게 보내는 게. 좋을 거 같아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 서울역에 있는 도심공항 터미널처럼. 홍콩역에 있는 인타운. 인타운. 서비스. 뭐 그런 게 있는데. 캐리어를 미리 보낼 수 있대요. 캣세이퍼시픽 항공사 이용하시는 분들은. 캐리어 무거우니까. 캐리어 먼저 보내는 것까지 한번 담아보려고. 마지막 일정. 지갑 하나 들고 나오기. 아우 오늘 얼굴. 상당한데. 아우 오늘 얼굴 상당한데. Wamu. 지금 뭔가 추억이라서? ну например. 그 Witcher 6시. 지발데. Keep it. 아우 레이. 아우. 아우. 예뻐. 어. 진짜 에스컬레이터 없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여기서 다이넌 티켓을 사고 옆에서 짐을 보낼 수 있대요. 인타운 체크인이라고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땡큐. 그러면 여기서 체크인하러 들어가 볼게요. 기계로 와서 체크인하고 짐을 보내볼게요. 남은 돈으로 기업용과 매신에 이거 사려고요. 마지막 건강식사는 고든 램지 버거 먹어보려고요. 저희 남은 경비도 있고 해서 여기서 3개 먹고 비행기 타러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고든 램지 버거 치즈 버거 세트. 이 치즈가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투명한 치즈. 또 다른 치즈 버거에 찍어 먹었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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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달러여서 요거 사서 이제 비행기 타기 전까지 기다리면서 영상 편집도 좀 하고 그렇게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커피 엄청 엄청 엄청나게 써요. 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